안녕하세요. 아 또 여기서 조용히 해요. 마틴이 형은 어디야? 어. 커피라도 한 잔. 할 땐 올게 할 땐. 아니야 아니야. 갔다 올게 내가. 같이 가시죠. 어. 한 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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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종현 대표님이랑 커플 시설. 지금은 아니고요. 이거는. 아니 나는 저기 이거 학생 주임선생님이신지 알았어요. 교무주임선생님이 이런 것이던데. 형 어제 본거 알아줬어요? 됐어. 어때줬어요? 아 우리 이동혜분이. 어제부터 빅스빅. 아 진짜요?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. 형수님은 대한민국 액션팀의 대부이신. 우리 정두홍 선생님의 1호 제자이시죠. 소림사에도 계셨었던. 무수를 좋아하지만 지금은. 결혼을 해서 다른 쪽으로 친구들을 가르칩니다. 멋진. 감사합니다. 으흐흐흐흐흐. 어 안녕하세요. 은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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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들 중 한 분이신 우리 마틴 형이시고 형 중에 한 명이야? 형 황이에요 시원해를 국배로 잠깐만 5점이 더 3번 왔어, 3번 왔어, 3번 왔어 동그래라 동그랑 동그랑 택시 동그랑 도와드로 저 에이전트도 아시고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있고 작곡가보네 서울대 의대 전직 농구도 있었는데 여기 형이랑은 거의 20년 됐네 형이랑 되게 슬픈 일인데 몸이 풀리는 거지 굳는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옛날이었으면 엄청 승부욕이 불탈 수 있네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래도 부담이 없죠 여기 랩 좋아하시죠? 네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 진짜 아 자 참여자 동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12시까지 12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돌아가면서 안달치고 싶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만 이렇게 우리 임무기, 이원장, 최슈원 우리 이렇게 수혜진하고 아 진짜요? 여기 동창 같은 라인인데 다 친구들 뮤추얼 하나 둘 셋 시원 시원 화이팅 시원 시원 화이팅 시원 및 hare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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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최초 시작 스크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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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슈퍼 오예 위해요 아아 으的是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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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조금만 더, 또! 워! 레츠! 네chluss! 아, 깜짝이야. 보섬, 보섬, 보섬. 아아.. 보섬구! 아 너무 잘해! 선생님! 아 역시 나스 댄스 최시원이다. 나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점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야. 오늘 유난히 잘 됐어. 아 쉬고! 아 쉬고! 너무 잘하네. 하... 아 쉬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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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s up. 결혼 serait r just him.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버저비터 나간다 버저비터 나이스 버저비터